네... 6톤? 1,3톤이잖아요 제자리니까 한번 떠볼게요 비교해봐요 비교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나가면 4톤 밖에 안나간다고요 4톤 나간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6톤 나가지 않아요 3톤 아니에요 소리가olate defVV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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17ERATINGZ婆esi 저는 안져 저는 아닌것 같은데 이거 빼보세요 잠깐만요 앞으로해서 국비 이거 한번 빼보세요 한번 들어보기 이거 하나 몇 통 나간다고요? 네 4도 4도 그럼 떠볼게요 4도이면 되지 이따 거 좀 이따 뺏어 위험하니까 무게가 아슬아슬하니까 저기다 나와요 저기다가 땅만 안기우면 되네 땅만 안기우면 여기 그냥 굴려버려 앞으로 굴려 굴려 가니까 굴렌나면 물로 밟쳐버리시면 되죠 야 뭐하냐 진짜 밟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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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 Та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